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씩 그리는 좋은 습관 데일리드로이의 디디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눈사람을 그려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눈사람을 3단으로 그릴거에요. 먼저 얼굴부터 그려줍니다. 동그라미를 조금 납작한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여기에 모자를 씌워볼게요. 팔몬치를 위쪽에서 둥글게 그려주세요. 오른쪽으로 선을 하나 그리고 말풍선 모양으로 끝을 뾰족하게 빼주세요. 끝에 뭉치를 하나 달아줄게요. 모자가 완성되었어요.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을 그리고 점으로 찍으면 돼요. 조금 더 길게 해서 눈을 다 만들었구요. 그 다음 이제 코를 그려볼건데요. 당근을 길게 달아줄게요. 약간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치우치게 해서 길쭉하게 당근 코를 그려줍니다. 당근의 무늬도 두개 정도 넣어줄게요. 입은 당근 웃는 입으로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눈사람의 얼굴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목도리를 둘러줄게요. 얼굴 밑에 목도리를 감아주고요. 두가닥 가장자리가 나오게 하나는 좀 짧게 그려줄게요. 끝에 실도 네가닥씩 그렸습니다. 목도리가 심심할까봐 무늬를 조금 넣어줄게요. 줄 무늬를 좁게 두개 또 좁게 두개 또 좁게 두개 넣고요. 이쪽 역시 두개씩 여기는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해줍니다. 이제 밑에 두단을 더 그리면 돼요. 몸분이 되는 부분은 조금 작게 그릴게요. 아랫부분은 더 크게 그릴게요. 이제 이렇게 눈사람 전체적인 모양이 완성됐으면 팔과 단추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길게 뻗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려주시고요. 손가락 세 개를 달아주면 돼요. 이쪽 역시 손가락 세 개를 달아주면 돼요. 단추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단추 몸 부분에 하나 밑에 두개 이렇게 해서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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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